좋아하는 가수 있으세요? 좋아하는 가수. 잠깐 보고하겠습니다. 유튜브 상세해복을 통해서 거래수수료, 환전수수료 0.1%, 95% 받아야지 된다. 아셨죠? 40달러 먼저 받고 미국 주식 하시라는 거. 유튜브 상세해복에서 꼭 확인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캐시우도 잠깐 얘기해드리고 몇 가지 얘기해드렸는데 좋아하시는 분은 계시고 싫어하시는 분은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식이 오늘 특별하게 주식 얘기할 게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말씀드리겠고 특히 3월 말부터 ARKX인가요? 그래서 그게 날짜가 확정됐다고 하는데 제 눈에 본 건 아니고 한 번 말부터 언제도 되겠죠. 그런데 곧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관심이 많은데요. 하여튼 캐시우드의 ARK인베스트 그리고 우주에 대한 얘기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미주미 응원회원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챙기실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입하신 분들 그리고 오늘 가입하시라고 고민하신 분들 한 달에 12,000원 한번 내보겠다 하신 분들도 혹시 가입하시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꼭 보시기 바라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먼저 오른쪽 건데요. 제가 어저께 따로 발췌해서 따로 해놨는데요. 혹시 어저께 응원회원들이 이 영상 다시 한 번 보신 분 계시면 한번 1번 적어보세요. 이거 한번 다시 보셨다 하신 분이. 이게 뭐냐면 우주항공 방위산업에 관해서 특강을 이것만 한 게 아니라 12월에 2021년 지배 핵심 트렌드 7종 해가지고 이거를 120부 동안 한 강의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주항공 분야만 발췌했어요. 그게 한 몇 분 정도 됐냐면 그게 한 20분 정도 되는데요. 그걸 발췌해가지고 따로 어저께 올려드렸어요.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있고 이것도 뭐냐면 ARK가 X라는 거 나온다고 해서 장하당 인피드가 만든 건데 이것도 다 안 좋아하시는 분 뭐라 그래가지고 자꾸 오해를 하시기 때문에 이것도 응원회원 전용으로 바꿔놨는데요. 중요한 건 이걸 보셔야지 제가 드릴 말씀을 이걸 보시면 제가 오늘 잠깐 말씀드릴 것을 충분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예습하시라고 보내드린 건데 혹시 이걸 끝까지 보셨어요? 제가 여쭤볼게요. 오원택님, 본인 대니님 혹시 이 영상을 끝까지 다 보셨어요? 끝까지 다? 끝까지 다 보셨으면 제가 마지막에 제가 요즘 마음속에서 생각나는 주식이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한번 얘기를 해드려야겠다는 게 잠깐 제가 말로 한 게 나오잖아요. 초반에는 제가 이제 보잉을 얘기했고 보잉을 이제 다코스라고 얘기했고 제일 마지막에 이게 하나 있는데 그거를 한번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응원회원님들한테 강의를 한번 따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 기업이 왜 중요한지 근데 이건 채팅창에 쓰지 마세요. 그 기업 내용은요. 그게 기업이 뭐지. 왜냐면 그런 거 하면 자꾸 오해를 하세요.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하세요. 그거 하고 나면 무조건 또 올라갈 줄 아는데 절대 아니에요. 떨어지면 욕만 먹어요. 정확히 이해를 못하시면 저는 한 주식도 싸면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미주미 초이스 회원님들도 여기 지금 이미 들어가 놨어요. 미주미 초이스 회원님들도 어저께 올라갔습니다. 3월 29일까지 보실 수 있어요. 미주미 초이스 회원님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보는 것도 있고 딱 안 되는 것도 있다. 아시겠죠? 일단 전기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터리가 생산이 두 배가 될 때마다 비용이 28%씩 내린다고 얘기했고요. 캐시우드 얘기입니다. 향 5년간 왜냐면 테슬라이 때문에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향 5년간 전기차 시장의 82%씩 연이요. 연 다 연입니다. 연 이건 연입니다. 연 5년간 전기차 시장이 연 5년간 늘어나는 게 아니라 매년 82%씩 늘어난다. 매년 82%씩 아시겠죠? 2025년 토요다 캔미급 기준을 보면 휘발유차는 2만 5천에서 2만 6천 달러 이건 미국 기준이겠죠. 세전인지 난 모르겠고 2만 5천에서 2만 6천인데 2025년 기준으로 보면 전기차는 1만 8천 달러밖에 안 한다는 겁니다. 전기차가 훨씬 싸진다는 겁니다. 캐시우드 얘기가. 이미 전기차 오너들의 유지 비용이 허위팔리어 차보다 싼데 자동차 값까지 싸지면 전기차가 훨씬 많이 팔리겠죠. 다음이에요. ARK 인베스트의 최소 투자 요건은 5년간의 연평균 15% 상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테슬라 지금 사갖고 얼마나 올라가겠냐는 질문이 나왔을 때 캐시우의 대답이 이겁니다.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ARK 인베스트의 최소 투자 요건은 연평균 15% 상승. 15% 상승이라는 건 뭐예요? 5년이면 더블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준의 목표 주가를 베어케이스, 베이스케이스, 불케이스 새로 제시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요. 같이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우주항공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기하급수적이라는 건 exponential growth잖아요. 영어로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모든 테크 분야가 모여있는 분야가 지금 우주항공이라는 겁니다. 화성으로 가기 위한 모든 분야의 비용이 급속히 최근에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는 로켓발사 위성 안테나 거기다 요즘 많이 얘기하는 초음속이라는 거 하잖아요. 하이포소닉 이것들에 관련된 비용이라든가 기술 개발이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하이포소닉은 이런 거 관심 있는 분 아실 것 같은데요. 뉴욕에서 도쿄가 지금 12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12시간, 13시간 걸리는데 하이포소닉이 되면 2시간에 간다는 거가 되겠고요. 이 시장만 하더라도 12에서 20년에 2700억 달러 시장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이포소닉이 이게 현실적으로 빨리 될 수 있느냐 화성으로 가는 것이 그렇게 빨라 갈 수 있느냐 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거기는 사람이 하면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죠. 머신러닝의 발달로 이런 모든 기술 개발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가능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각각 로켓발사 위성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강의에 자세히 나와 있죠. 12월에 했던 강의 기억하시죠? 어저께 보셨던 분이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죠? 아까 보신 분 계시다고 그랬는데요. 보니데니님 보셨어요? 보니데니님 보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 강의의 내용이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주항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근에 ARK인베스트가 됐건 그런 관련 주식들이 엄청 떨어졌잖아요.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에 대한 그녀의 대답은 이겁니다. 한마디로 Buy Opportunity죠.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가 우리는 너무 기쁘다는 얘기잖아요. 너무 기쁘다. 또 대답이 이렇게 합니다. 주식이란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더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Longer Bill 이렇게 해야 돼요. Longer Bill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데 수주 동안 앞으로 일주일 이 주일 후에 주식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걸 예측하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딱 그런 걸 노리고 주식을 베팅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녀의 대답입니다. 주식은 길게 보고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역설적으로 보면 자기는 5년을 본다는 거잖아요. 5년 5년을 보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1주 2주 3주 갖고 한 달 두 달 갖고 얘기하면 머리 아프다는 얘기죠. 그렇게 돈을 벌겠냐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 얘기는. 제가 예일하는 주식 드래프트킹즈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이해해야지 드래프트킹즈 주주도 되는 거고 갖고 갈 수 있는 거죠. 요즘 조금 올랐으니까 좀 괜찮죠. 저희가 12월부터 1월부터 얘기했다면 주가도 엄청 떨어지고 욕만 먹잖아요. 팔란티어도 마찬가지예요. 팔란티어도 언제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피터트리 됐건 누가 다 이해를 해야지 그게 생각이 갖고 갈 수 있죠. 조금 떨어지면 대한민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은 욕하게 돼 있다니까요. 저는 주식을 누구한테 얘기 듣고 사면 다 100% 욕해요. 무조건 욕합니다. 무조건 욕하고 짜증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아예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을 안 해요. 할 이유도 없고. 그런데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ARK도 마찬가지죠. 제가 ARK를 2016년 책부터 써놨거든요. 아니 2018년 책을 해도 ARK 시리즈를 그때부터 얘기했고 저는 그때부터 캐시우드의 그런 ARK에 대해서 엄청 저희 방송에서도 얘기 많이 했고 강의도 많이 해드렸잖아요. 이 분의 생각을 정확히 알아야지 주식이 되는 거죠. 그래야지 ARK 인베스트 주식을 갖고 있고 하는 거죠.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주가가 올라간다고 이게 작년에 최고 수익이 났다고 해서 쫓아가면 무조건 욕하고 그건 손절하게 돼 있어요. ARK의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약간의 희망을 드리면 제 얘기가 아니니까 저한테 몰아가실 것도 없어요. 최근에 주가 하락으로 자기가 판단하기에는 기존의 목표가 즉 5년간 연평균 15%에서 인재 상승해서 목표가 연평균 20%로 상향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최근에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그게 캐시우드의 최근의 대답입니다. 자기네가 맨날 그러잖아요. 자기네는 무조건 리서치 기반을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We could be wrong in the short 단기적으로 우리가 틀릴 수 있어. 왜? Anything could happen. 뭐라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단기적으로. But 그렇죠. We are ready. 우리가 완전하게 자기는 confident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네가 리서치에 대해서. 그게 이 사람의 대답입니다. CMAX 문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ARK 인베스트가 ETF가 지금 5개 있잖아요. ETF가 5개가 있고 펀드가 2개가 있을 겁니다. 지금요. ARK 인베스트의 보유 종목 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대충 맞춰보세요. 이거 문제가 뭐 책 선물 드리는 이거 책 선물 드리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대충만 한번 참고적으로요. 대충 몇 종목이나 있을 것 같아요? ARK 인베스트가 가고 있는 총 보유 주식수 어바웃 3 어바웃 검색하지 마시고 군대 양반님 검색하지 마세요. 재킷 박 님이 용돈 주셨어요. 10달러 주셨었네. 몇 종목 종목 그러니까 ETF 5개인데 전체 보유 주식수요. 300개요? 50개요? 500개? 40개? 300개? 100개? 200개? 500개? 50개? 500개? 너무 늦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비슷한 분 있으면 뭐라도 깜짝 드리려고 그랬는데 없네요. 정답은 165개입니다. 165개. 지난주 기준으로 보면 지난주 기준으로 보면 소스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갖고 제가 제가 월스트리트 기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165개인데요. 그럼 진짜 문제 한번 들어갑니다. 진짜 문제. 165개 중에요. 최근 연도 기준으로요. 순이익이 나는 기업이 몇 개 있을까요? 혹시라도 정확히 맞추시면 그것도 역시 이거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종목수니까. 종목수니까요. 종목수. 종목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수. 165개 중에 최근 연도 기준으로 회계 연도 기준으로 순이익이 나는 기업이 몇 개가 있을까요? 네. 이거 준비가 안 됐는데 이것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보내드릴게요. 정확히 맞추시는 분 계시면 정확히 맞추시는 분은 없었지만 스톤크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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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겨주세요. 엘님 스톤크엘님이 제일 먼저 맞추셨거든요. 정확하게 정답은 80개입니다. 80개. 80개가 이익이 났고요. 85개는 적자를 냈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주가 오를 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런데 적자 기업이 어떻게 주가 오를 수 있냐고.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캐시 언니를 좋아했나 보고 하고 유유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시겠죠? 나 그런 것도 몰랐다는 거죠. 적자 기업을 저렇게 투자하는 저 언니가 미친 언니 아니냐.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까지 안 하지만 그걸 얘기한 사람 친구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TV나 어디서 무조건 지금 적자 뭐야 저거 난 그냥 무조건 좋은 줄 알았지. 난 저 남자애가 저희가 어디 카톡에서 보고 나서 샀어.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캐시 언니를 좋아했나 봐요. 라고 유유유 하는 거예요. 오원택님은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바로 맞추셨어요. 3초 만에. 그래갖고 오원택님이 아시죠. 오원택님 죄송합니다. 아쉬워요. 제가 먼저 콜을 했어야 되는데 콜을 하려고 했는데 맞추셨어요. 스톰엘리님이 더 재미나가 흥분해진 거 보여드릴까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잠깐 집중해 주세요. 이제 문제 오늘 책 세 권 다 나갔어요. 이거 보시면 이 그림이 아주 재밌습니다. 이건 지난달이고요. 이건 2월이고 지난달 2월이고 이거는 작년인데요. 작년에 이 165개 기업 중에서 주가가 얼마나 올라갔냐는 건데요. 이익이 안 난 기업이 지난달에 지난달에 적자 기업이 마이너스 23%로 가졌어요. 지난달에요. 이익이 났던 기업은 마이너스 심포스런한테 났습니다.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월스트리 기사예요. 월스트리에서 유료 기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료 기사를 보시는 분은 이걸 보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보기가 쉽지 않은 기업이에요. 이거는 그냥 캡처 떠드세요. 캡처.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ARK 기업 중에서 적자 났던 기업만 보면 지난달에 마이너스 23%가 났고 흑자 났던 기업은 마이너스 10%가 났어요. 반면에 작년에는요. 작년에는요. 적자 났던 기업이 오히려 더 많이 올랐어요. 155%. 흑자 났던 기업보다. 이거는 ARK 인베스트의 포트폴리오의 구성이나 걔네들의 철학이 이런 거예요. 제가 이따 원문을 다 보여드릴게요. 원문을. 이게 딱 보세요. 기하 급수적인 성장을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기업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이건 다 캐시우드의 말을 제가 4번을 듣고 어저께까지 4번을 듣고 이거 뭐 자막이라고 하나도 없어요. 제가 틀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따 원문을 어떻게 보신지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 제가 번역이 틀린 걸 바로 지적을 해주셔야 돼요. 댓글로. 그럼 제가 그게 절 도와주시는 겁니다. 기하 급수적 성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기업을 선호한다는 얘기고요. 이게 바로 사무실입니다. 이게 캐시우드의 사무실이고 딱 이게 롱채어 있죠. 자기 사무실이에요. 가운데 있고 고개만 들면 사람들 다 같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딱 사무실이. 사장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단기적인 이익은 단기적인 이익에 자기네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유일한 허들이 있다면 향후 5년동안 연평균 15% 수익이 목적이라는 것이 되겠고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적자라는 기업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좋을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 하시겠죠. 이걸 찾아보시면 오리지널 이게 팟캐스트예요. 팟캐스트 이걸 여러분들이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은요. 영어 잘 하시는 분이면 조금 하시면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능력이 잘 안 돼서 잘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3번 너분을 들었을 뿐입니다. 이게 27분 28분짜리인데요. 팟캐스트예요. 팟캐스트 유튜브가 아니라 유튜브에 없습니다. 캐시우드 온 스페이스 테슬라 and the following of her 152 return 아시겠죠. 이거 들어보세요. 미주미 함께하는 방법은 응원회원이 있고 미주미 초이스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찬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응원회원은 응원회원을 했다고 해서 돈 벌릴 주식 제가 종목을 따로 종목을 추천한다거나 포트폴리오를 제시한다고 하는거나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더욱더 중요한 건 응원회원을 한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것도 돈을 버는 것과 일도 상관이 없어요. 진짜 상관이 없어요. 진짜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하느냐 그냥 저희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까놓고 얘기해서 그리고 이학년 교수 장호석 본부장이 열심히 하니까 같이 그냥 같이 얘기하자 그냥 좀 도와주자 같이 그래서 저 친구들 사무실 옮기는데 한번 도와주자 이런 개념이에요. 솔직히 한 달에 12,000원 24,000원 48,000원 물론 저희가 몇 가지 강의를 따로 좀 만들어드리는데 이게 뭐 대단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돈 버는 건 없어요. 그것 때문에 돈 버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만 저희가 온라인 세미나를 하면 참여할 수 있을 수 있게 해드리고 일주일에 한번 질응답 받는 시간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에 미주미 초이스 아까 키움증권을 하거나 아니면 따로 하는 건데요. 이거는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이거는 영상 위주 영상도 특강 영상 조금씩 드리지만 그리고 온라인 세미나를 참여시키고 아무 얘기도 하고 있지만 모든 응원회원님들한테 드리는 모든 강의를 같이 공유하는 건 아닙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시스템이 안 따라줘서 그래요. 이거는 전부 다 종목 분석, 종목 기업 분석, 포트폴리오, 사자 팔자, 투자 아이디어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포트폴리오고 이거 문자가 계속 나갑니다. 문자 아시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이건 돈이 들어가는 대신에 이건 돈이 안 들어가죠. 킴운증권과 하는 거는 돈이 들어가는 대신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